1년 이내 분양기준, 1년 초과 분양기준, 그리고 중공기준으로 크게 세 파트로 나뉘어지는데 더샵 오포 센트리체와 같은 경우에는 이 단지보다 앞서서 분양을 한 단지가 바로 오포 더샵 센트럴 폴에 1년이 넘는 시점이죠. 2019년도니까 1년 초과 분양기준에 해당된다고 보시고 입지단지규모 브랜드 등의 유사한 분양한 지 1년을 초과한 단지와 비교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건설사의 비슷한 입지에 그리고 단지규모도 비슷하기 때문에 당연히 C1블럭에 지어진 오포 더샵 센트럴 포레와 비교를 해보시면 되는 것이겠고요. 그리고 주변의 시세 상승분이라든지 그리고 105%를 비교를 해서 더 낮은 금액을 이번에 새롭게 분양하는 분양단지의 분양가의 상승폭으로 그 상한선을 정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경기도 광주의 지난 1년간 아파트 시세가 매매가격 지수 기준으로 14%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변 시세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허그에서 정해놓은 5% 상승 기준 그것만 적용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예측을 해보시면 비교 사업장인 오포더샵 센트럴 포레의 과거 2019년도 분양 당시에 이 분양표를 갖고 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4평형도 타입에 따라서 가격이 또 층에 따라서 가격이 달랐습니다만 좀 보수적으로 보기 위해서 가장 높은 가격에 해당되는 4억 6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이 가격을 4억 6천만 원의 가격을 그때 당시에 세대당 공급 면적 제곱미터 기준으로 나눠본 다음에 그리고 다시 평으로 환산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평당 가격이 도출이 되는 것이죠. 이 기준에 의한 평당 가격이 1,330만 원이었습니다. 평당 1,330만 원. 2019년도 분양가격인 것이죠. 그럼 여기에다가 5%만 더 더해보시면 되겠습니다. 5%를 더했을 때 채 1,400만 원이 되지 않는 결과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1,396만 5천 원 정도로 나오고 있죠. 제가 보수적으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가장 높은 분양가격에 해당되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실제적인 34평형의 평균적인 평당 가격은 당연히 1,400원 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평균적으로 1,350과 대략 1,380 그 중간선 정도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기준에 의해서 지금 합리적인 예측을 통해서 분양가격 산정을 미리 앞서서 해드리고 있는 것인데 정확한 분양가격은 반드시 입주자 모집 공급 발표 이후에 거기에 반영되어 있는 분양가격을 꼭 실제 얼마의 가격이 책정이 되었는지 확인은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34평형 기준으로 4억 7,482만 원 정도 대략 4억 7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 정도 분양가격을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는 것이겠죠.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경기도 광주 일대의 주요 신축 아파트 시세 기준 7억에서 내가 분양받게 되는 금액 4억 7천에서 4억 8천만 원 적어도 2억 2천에서 2억 3천만 원은 주변 시세와 분양가격의 차이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분양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뜻이죠. 좀 안심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었지만 자금력이 취약해서 청약이 당첨되더라도 저거를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좀 안심하고 청약을 하셔도 되는 그런 주요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격이 형성되는 그 이면에 수요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만들어져 있는 34평 기준 주변 시세 7억 혹은 그 이상의 가격이 과연 합리적인 가격인지 아니면 서울의 부동산 시대가 상승하니까 풍선효과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가격에 거품이 생겨서 만들어진 가격인지 숫자인지 그 수요 측면에서 검증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가장 기반이 되는 수요 측면의 변동 요인은 역시나 인구의 이동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 통계 연보를 살펴보시면 타 지역에서 경기도 광주시로 각 지역별로 얼만큼 전입과 전출이 이루어졌는지 그 통계를 살펴보실 수가 있겠는데 경기도와 서울 타시도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역시나 압도적으로 광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경기도 지역에서 광주시로 전입해 온, 들어온 비중이 가장 높고 실제 수치도 가장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 안에서도 정확하게 어느 지역에서 광주시로 전입을 해왔는지 당연히 통계를 추출을 해낼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경기도 안에서도 1위가 성남시 그리고 2위는 하남시인데 4만 8천과 그리고 4천 정도로 거의 뭐 10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성남시에서 광주시로 전입해 온 인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강남에서 이어지는 성남과 그리고 판교의 경부선을 중심으로 한 주거단지의 개발의 과정에서 대체 수요에 의해서 광주로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그 부분이 바로 이 숫자에서 정확하게 검증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수요, 가장 기본이 되는 인구의 전입에 의한 수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저것이 거품이 아닐까라는 불안감을 내려놓으셔도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인구의 이동이, 인구의 유입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광주시 입장에서는 그 인구의 증가에 대비해서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계획을 미리 세워둘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기도 광주시의 도시기본계획에 미리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각 연도별로 경기도 광주시의 각 생활건별 인구의 배분 그리고 각 지역별 인구의 밀도의 관리의 수준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이 계획에 따라서 차질없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크게 경안과 오포, 곤지암, 퇴촌 생활권으로 나눠볼 수 있겠고 그 중에서도 이 오포 생활권의 계획 인구와 그리고 그 지역 안에 1헥타르당 인구수를 중심으로 한 순밀도, 인구밀도가 되겠죠. 인구밀도의 수치를 보시면 여타의 생활권보다도 압도적으로 이 오포 생활권의 경기도 광주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인구밀도가 높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광주시 안에서도 계속 증가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중심 주거지로서 이 오포 생활권을 생각하고 있고 그 계획하에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오포 센트리체가 이름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듯이 바로 이 오포 생활권 안에 지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계신 대부분의 질문은 그 해답은 바로 이 각 지역의 도시기본계획의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고 혹은 귀찮아서 찾아보시지 않았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재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이 인구 측면의 수요의 변동에 의해서 일어난 경기도 광주시의 가격 상승 이 부동산 시세를 놓고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는 것이죠. 2중, 3중의 검증의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서울과 성남, 경기도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 평당 평균 매매가의 변동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과 경기도를 놓고 비교를 해보셨을 때 성남은 여타의 경기도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서울과 바로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 지역입니다. 서울의 웬만한 곳보다도 가격 수준 자체가 높고 상승세도 가파르게 일어났기 때문인 것이죠. 2021년 1월에 서울의 3.3제곱미터당 평균 매매가가 4,111만원으로 집계되고 있고 그리고 성남의 경우에는 3,697만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34평형으로 환산을 해보았을 때 성남의 평균적인 아파트 매매가격 34평형은 12억 5천만원을 넘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매가격을 보셨으니까 이제 전세가격도 살펴보셔야 되겠죠. 오히려 매매가격보다도 전세가격이 더 중요한 가격의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서울과 성남이 있습니다. 서울의 2021년 1월에 3.3제곱미터당 평균 전세가격과 성남의 2021년 1월에 3.3제곱미터당 평균 전세가격을 숫자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남이 높죠. 다시 보시더라도 성남이 높습니다. 당연히 그래도 서울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셨겠습니다만 성남이 더 높습니다. 물론 서울의 강남과 같은 지역과 바로 비교를 한다면 강남이 더 높겠습니다만 성남시는 이미 서울의 평균적인 전세가격을 넘어서고 있는 서울 그 이상의 전세가격 강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전세가격에 포커스를 맞춰서 늘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전세가격이 이렇게 높아지다 보면 반드시 수반되는 하나의 현상이 있습니다. 매매 전환 수요라고 하죠. 그 매매가 해당 지역에 전세가격 급등을 했을 때 그 전세가격보다 아래에 있는 매매가격을 이루고 있는 하지만 도시의 기능에 있어서 조금은 아쉽지만 충분히 내가 과거에 누렸던 그 주거 기능을 연장선 상에서 이룰 수 있는 대체 주거지를 찾아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 동네 전세가보다 매매가격 싼 곳을 찾아서 그냥 내 집장만을 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매매 전환 수요에 기반한 대체 주거지를 찾는 그 과정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남의 높은 매매가와 특히나 더 높은 전세가 때문에 주변에서 좋은 주거지가 어디에 있을까를 눈에 불을 켜고 찾던 그 수요가 바로 경기도 광주시로 이어진 것이고 그것이 앞서서 보셨던 인구 통계에 근거한 전입인구로 또 지금 보고 계시는 부동산 시세에서의 상승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남의 매매가 전세가의 상승으로 인한 매매 전환 수요 대체 주거지로서의 광주로의 이동, 경기도 광주로의 이동이 만들어낸 경기도 광주시의 지난 1년간의 매매가격지수의 상승폭과 그리고 전세가격지수의 상승폭을 보시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내려질 것 같습니다. 매매가격지수에 대한 상승폭은 14.7%였고요. 전세가격지수는 17%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서울 수도권의 상승세가 가파르다라고 했던 그 어떤 지역 이상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숫자를 통해서 확인을 하신 거고요. 앞서서 분양가격에 대한 예측을 해드렸던 것처럼 아마도 1350에서 1380 그 중간선에서 분양가격이 결정이 된다면 34평형,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4억 7, 8천 분양가격이 책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확실하게 주변 시세, 현재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주변 아파트 시세 7억 원 대비 2억 3천 정도의 확실한 안전 마진을 확보하면서 좀 내집장만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통 설명을 드릴 때 순수하게 순수하게 투자자의 관점을 놓고서 설명을 드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언급을 해드리는 부동산 상품들도 조금은 많은 돈이 들어가는 그러한 유형의 투자 대상들을 많이 설명을 드려왔는데 오늘 설명을 시작하고 있는 더샵 오포 센트리치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청약 가점도 좀 낮은 수준이고 청약 당첨되더라도 돈이 없어서 내 것으로 만들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으로 내 직장만을 좀 포기하고 계셨던 분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단지 중에 하나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것을 가격에 대한 기준을 먼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체크를 해두시고 다음 이어지는 두 번째 파트에서는 상세한 청약 절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법규를 제대로 몰라서 좀 혼동하시는 부분들 흔히 실수하시는 부분을 체크를 해드리면서 추가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